자 먼저 여름만 되면 강해져던 그들의 계절이 왔습니다 써머의 KT, KT롤스터입니다 네, KT롤스터, 써머만큼 또 여름의 KT니까 피어올라가고 월즈 가면서 세계의 이름을 알릴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스프링, 좀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써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젠지 E 스포츠입니다 네, 젠지 E 스포츠입니다 젠지 E 스포츠 같은 경우는 상처받은 호랑이에요 결승전에서 준우승을 들었어요 그래도 아까 인터뷰에서 보셨잖아요 다시 잡을 수 있고 이번엔 잡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나왔거든요 KT가 싱크스탄 캐치를 완성시켰네요 또 다른 게 있죠, 세나랑 이제 오, 신지드! 이거 최근에 미드 신지드가 솔랭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선수가 리엔저라 그런지 그렇게 쇼킹한 뱀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신지드가 기본적으로 레벨링으로 게임을 하는 친구고 라인을 밀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2대2의 경우에는 맞으면서 미는데 한계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식의 운영이 나올지도 궁금해 보고 그리고 이 양봉 업자는 사실은 낯설지 않아요 네, 아이디를 보면 낯설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텀에서 계속 언급드린 레벨링이 중요하기 이 친구가 궁극기를 통해 게임을 하는 친구인데 바텀은 레벨링이 빨리 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런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많이 해보지 못하거든요 어, 탑 쪽 피넛이 왔습니다 이건 라스다이 좀 깊은데요 이거 연계되면 많이 위험한데요 이거 연계되면 많이 위험한데요 이거 연계되면 풀렸습니다 네, 이것도 하나 더 많습니다 와... 피넛이 미래젤지 그럼 제가 선에서 뭔가 좀 버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룰러라도? 이거라도? 이거는 괜찮은데요? 이거는 먹으면서... 저 팀이랑... 도마도 있고 와, 저렇게! 카레가! 예순이었네요 아름다운 연계미래, KT! 이 정도면 그래도 벌만큼 번 것 같아요 봤습니다 특히 들어왔죠 B 세나, 여기 뺀, 세나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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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나, 와줘 버었다, 버었다, 와줘, 와줘 하나, 둘, 셋, 샀어? 샀어, 샀어 가, 바텀 뒤에 콤보가 근데 문제는 탑이 이제 부서지고 나니까 오오, 반려 전멸 빠졌네요 맞습니다 더 힘들어지네요 아지르의 궁극기와 한번 교환이 됐던 것 같죠? 챔피언은 맞는데 문제는 아지르가 조금 자유롭게... 이 위트는요? 오오... 오, 이거 더 바이트에서 바라봤습니다 더 바이트에서 바라봤습니다 들어가면서... 오오, 이걸 겨두르군요! 딱 겹쳤죠? 터뜨리는? 그로스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위트는요? 이 위트는 좀 위험합니다 자, 돌았습니다만 돌아라 바깥도 줄었고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리고! 하지만 돌풍으로 마무리 아, 에이밍에 깔끔한 마무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징크스 있는 위치에서 이득을 보는 플레이가 중요했는데 드디어 한 번 나온 거죠 오오... 짬을... 오오... 봤는데... 오히려... 네, 오히려 돌파로 상대의 어그로 뺏고 이거 커즈 플레이 굉장히 좋았죠? 라스카를 계속 뒤쪽으로 한 번 빠져나갑니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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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엔지의 위치가 애매한데요? 이거 던 연계되면서 어... 만년소년에 들어왔어 와... 잡혔어요! 아... 케이티! 기가 막힌 전술이었죠? 커즈에 이은 본대 플레이까지? 맞습니다 아리아가 뒤로 동일함 이거 와드로 보고 있는 젠지구요 저런 플레이 때 상대 진영을 못 잡게 하겠다는 의도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이렇게 지속이 됐을 때 세나 같은 경우는 힐을 계속해서 해주거든요 그렇죠 아지르가 앞으로 가면서 조금 맞아도 계속해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케이티가 조금 승부수를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래곤을 칩니다 자 에이밍 압정 살짝 치고 있는데요 이거 메가나루가 됐기 때문에 케이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케이티는 반드시 쳐야 되는 상황에 활동 자 차량을 중반 정도 줄여놨었을 때 자 차량을 줄여줍니다 아 나루의 분노가 이제 빠지는 템이었는데 어... 여웅 추가까지 연계가 어... 미가내면서 미가내면서 전투가 길어집니다 커즈 커즈 하지만 심지어 들어오면서 도발 도발은 잘 들어갔는데 자 드래곤 체크했어 먹었구요 자 한타가 한타가 지금 쓸리는 분위기에요 라이프도 잡아냅니다 라스크를 뒤보내고 라스크까지 끌어냅니다 케이티 이러면은 바론초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? 심지어 한타 너무 좋다 미쳤다 동의합니다 끈끈이로 진짜 2인분 했죠 타이밍 한태도 어쨌든 슈퍼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거 아리아 가면 수정합니다 아... 그래서 나를 좀 룰러는 뒤쪽으로 탈출을 해 뿅 근데 고개 잘못 빼꼼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은근이 몇 개 좀 쓰긴 썼거든요 케이티 피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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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리아를 지금 살려줄 수 있나요? 아리아 선수 전력 버즈 라이프가 들어갔는데 아리아는 뒤쪽 한양 시작입니다 아 네 여기 뒤쪽에 에이밍의 저항도 굉장히 세긴 세요 하지만 저항이 거세면 그쯤 나오거든요 아 지르 아 지르 자 돌아 나옵니다 트왕의 대단거리 어디가 잡을거 없나 넘어갑니다 그리고 역속 포스트 에이밍을 끌어버립니다 야 젠제 자 라스칼는 뒤쪽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에이밍의 전사소식에 케이티는 크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간은 오래 끌어서 게임이 당장 끝나진 않을 수 있겠는데 도움맛기인거죠? 어? 여기까지 빠져나오네요 그래도 숭단이동 하나 더 오면서 린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아 이거는 결국은 라스칼 도전사합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? 의도적으로 초비와 룰러가 징크스만 보는 것 같죠? 평차 못 때리도록 자 그래서 에이밍이 두 쪽으로 빠져있긴 하거든요 일켰어요 일켰어요 아 오케이 에이밍 삼중이냈습니다만 그리고 초비 한 번 빠져나오면서 어 그래도 보라로 잡았어요 그리고 연계가 연달아 터질 수 있나요 사고가 에이밍이 계속해서 회복하면서 따라오고 있긴 한데 네 사고가 연달아 터져야 되거든요 위쪽 토스 라스칼의 스윙킹 이후에 제대로 해집고 있어요 지금 리헨즈는 아래쪽으로 치열을 만들고 어그로 너무 끌었습니다 라스칼이 정리할 듯 아리아도 역시 그 경직이 풀리는 순간 전장에서 사라집니다 젠틱 자 경기로 마무리 될 수 있을만한 대형 전투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스칼과 피노세 뭐 추격전 하지만 본진적은 이미 거의 끝나가기 직전이구요 어? 그리고 신지들을 다 맞고요 더 신내볼 수 있나요 아 이게 아트리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에이밍도 여기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룰롤러가 커즈를 데리고 있는 상황 라스칼은 피노카 계속해서 구간의 바꾼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해피타임이죠 자 나왔습니다만 이미 넥서스의 체력은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예예예 라임이 어울리는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분 46초의 경기였습니다 이미 골드를 계속 굴려나가기 시작했던 젠지의 그 힘에 몇 번의 반격이 있었던 케이티였습니다만 1세트의 상황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와 저 아즈르의 밝은 색깔 딜량이 라인전 딜량이잖아요 갈리오가 얼마나 괴로웠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집 못 가게 할테니까 끝낼래? 끝낼게 이거 내가 징크스 어떻게든 넘겨볼게 징크스만 잡아줘야들아 오공 멜모 소지개가 오공 오공 소빵 맞췄어? 오공 소빵 맞췄어? 위쪽 타워부터 깨져 징크스 까비 다른 타입 못하고 아 죽었다 나 죽었다 나 신세트 타줬어 나 있어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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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지? 어 나이스 어 안 죽어? 소빵 맞췄는데 죽일래? 바다 내가 준거 아니야 이거? 그냥 김병민 그냥 꺼내줘 나 죽여 나이스 하하하 하하하 보구 나이스 한글자막 by 한효정